Q. 같은 장점 Q. 같은 장점 Q. 같은 장점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오랜만에 한복을 입고, 사진을 촬영하러 가는 제가 기억한 국대로는 꽤 3,4년 전이었을 거예요. 제가 머리가 되게 짧았었는데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조금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한복을 찍으니까 느낌이 좀 색다른 것 같고 또 우리 많은 엘리스분들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뭔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 그렇게 그렇게 하나 둘 셋 인사에 올려야지 네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구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건강이 우선이거든요 그리고 또 행복하세요 한복 입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옛날 생각나네요 옛날에는 진짜 아무것도 한복 사진 찍는 것도 이러면서 찍어줬다 그로래 마지막에 아이리스로 거리하는 사라인 그리고 동일한 모습은 그로래 기대되면 아 가베가 안달래요 오늘 촬영도 되게 후따 후따 지나가서 방금도 제가 촬영 한 1분, 2분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. 오늘 한번 재밌게 해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